영상 나온대? 24레벨 됐다 어 21렙 됐다 얘네들은 다 죽인 다음에 오네? 얘네만 있었어도 안 어려웠을텐데 그치 꼭 상황 종료되면 와요 하여튼 미국 정부 영상 보는거 없는데? 영상, 아까 보상으로 영상 하나 나왔는데 나가면 나오나? 아직 탭킹은 활성화가 안되길래 자 나갑시다 그럼 어? 마스크, 인벤토리 가득 차서 안된다 하나 빨리 버려야겠다 있다 있다 ESC 그거 정보가면은 전 나갑니다 지금 나갑니다 에이전트! 블리스는 자신의 모습을 보냈어 어떤 프로포폐가니라 내가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다 체력 올라가고 아 빡세 아 빡세 아 이제 보여주네 바로 빠른 이동 바로 빠른 이동 바로 봐야지 한번 잠깐만 지금 영상 나와 한번 보자 마지막 배탈리아 마지막 배탈리아 이것은 위탄리아 위탄리아 블리스 헤헤헤 저희는 결과를 남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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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사람들은 말하자마자 하지만 이곳에서 이곳에서 여행을 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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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의상만 빨강색 입히고 머리에다가 빨강모자 씌우면 산타클로스 같아 안경에 저렇게 소복한 텅수염이면 이 아저씨 인상도 나빠 보이지 않아 그리고 한 번 더 혐의 죽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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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우리 안경에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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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 나는 그 그 내가 두번째 번째로 할 수 없지 어? 야 나 아까 권총.. 권총지 백 몇 자리 얻었거든? 네 근데 무게가 초과해가지고 안 먹어졌어 꼬꼬아 아아 그럼 떨어지는 거 아냐? 바닥에? 아니 잠깐만 아니면은 저기 들어가나? 아니 근데 미션 퀘스트로 준건데 이거.. 이거 그 갚고 창고로 가나? 창고로 갈 수 있어요 아 창고로 가나? 어우 나 지금 나 진짜 나 지금 나 화난 애 나 지금 어 나 좀 살짝 당황했네 나 지금 인벤 다쳤다고 떨궈버렸다고요? 제가요? 여기에? 헐 왜그랬어? 아니 여러분 여기 떨권나요? 그랬으면 보였을텐데 그럼 뭐 기둥.. 뭐 동그란 거 보일텐데 어 그니까 상.. 상자에 있을 것 같은데? 왜그랬어? 왜그랬.. 계속.. 뭘 내가 왜그랬어 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일단은 이렇게 하나를 잃어버렸구만 아.. 빠른 이동에서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근데 템이 많이 찰진 몰랐네 이번에 유독 많이 찼어 진짜 아니에요 계속 분해했어요 그 뭐야 그거 재료 있잖아 부품들 그것도 다 인벤 차지해 네 맞아요 그거 분해하셨어요? 그것도.. 그걸 많이 분해해야겠어 다른 건 다 분해가 되어있는데 그게 많이 쌓인 것 같애 다 인벤 차지하는 거야 필요한 거 다 버리고 다 갈들던 거 해야돼 아.. 인벤토리 이게 16-53 인데 저는 31-53 지금 안전가고 갔어? 어 저는 B급 영화관 아니에요 나는 우체국 왔어 아 우체국도 알겠다 나도 방금 보안.. 보안 그거 얻었는데 가야죠 나 왠지 무한 축구의 의미 걸린 것 같애 축하해 나 거기로 빠른 이동이 안돼 축하해 왜 이러냐 국방의 의미 뭔가 목표 떴는데 지금 목표 떴으면은 빠른 이동 안되나? 미션 중일텐데 아 그럼 미션 중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아이 미친 열심히 깨도록 깡팬한테 또 걸린 거 아니야 아니 왜 나가면 되니까 뭐 이탈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아 이탈하면 돼요 이탈하면 될 거야 아 됐다 됐다 아 미션 이제 들어가셨네 이제 됐겠다 이제 이스터진 타야지 저도 이제 날아가고 있어요 우체국으로 아 진짜? 아직 안 날아갔어? 네 이런 이거 차라리 우체국 찍는 게 나아요 그냥 내가 여기서 빠른 이동 할 거 그랬다 그냥 타고 가지 말고 내가 찍어서 갈 거야 또 이건 뭐 바로 갈 수도 있고 어차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찍고 와도 우체국 밖에 뜯는 거 아니야? 한번 실험해볼게 내가 마루타 해볼게 네 그런 거 같다 되는 거 같다 84%에서 멈춘 거 보니까 기다리는 거 같아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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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 오겠네요 근데 84%에서 더 이상 안 가는 거 보니까 좀 불안한데 나 있어? 캐릭터? 저 뒤에 일단 도착을 했어요 아 그래요? 아 그러면 어 올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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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보안동이었구나 아 보안동이었구나 머리 간지죠 보안동 미션 나왔다 메인 미션 템 좀 팔아야지 안 되겠어 아 줄바꿈 제발 아 자비 좀 하핰핳핳핰 아 아 이게 이게 많아서 이렇구만 이게 아 아 이거 뭐들이야? 어 무기 부품 이게 너무 많았네 네 이게 너무 많았어 어차피 저 랩들은 안 쓸 거니까 저 랩은 그냥 보지도 말고 팔아버려야겠다 그냥 뭐 주속성 안 달린 거면 팔아도 될 거 같아요 어 자 들어가 그럼 랩에 적은 것들은 다 팔아버려 금색 단착능력 안전성 안전성 레벨 적고 초록색은 다 팔아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다 필요없어 그래 솔직히 초록색은 안 쓸 거 같아 이렇게 위에 맞는데 이거 왜 쓰겠어 이거 다 팔아버려 이제 초록색 쓸 레벨 아니야 우리 그래 그래 아 여기있네 말 한번 잘했어 그거 유플레이에서 그 푸는 거 있잖아 뭐가 그거 돈으로 풀어가지고 막 그때 뭐 크레딧이랑 주는 거 네네 그거 보상품 담당관에서 옆에 회수에 들어가니까 있는데 아 자원 자원에 들어가니까 있네 백크존 열쇠랑 이거 유플레이에서 보상으로 열 수 있는 거 있거든 아이템 아 걔네들 꼭 그런 걸 항상 만들더라 그게 거기 있네 자원 탭에 있네 거기다 공짜로 줘가지고 몰랐어 그거 또 다 이제 유비소프트 그런 거 잘해야 돼 망했어 아주 그런 것도 이제 좀 너무 진입벽을 높게 만들어 두면 쌍용 먹어 한번 볼까 템 들어와 있는지 보관함 비어있어야 나 개같은 거 나 게임 부숴버릴래 수고여 베스에 없어요 안 먹어줬어 수고여 아 망했어 아니면은 그 포상담당관 한번 가보세요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포상 담당관 예 걔가 어디 있었더라 그 계단 있는 쪽에서 쭉 앞으로 쭉 아 없습니다 수고여 알겠습니다 괜찮아 얼마 어차피 뭐 차이도 안 났던 거니까 뭐 최고야 어차피 다크 종관은 다 바꿀 건데 뭐 아 눈물샷 오케이 나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거 같아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들 네 고맙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 저녁 너 자 그냥 자 저희 지금 해당 적용 오늘 30 찍을지도 몰라 음 그래? 흠흠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다음에 그 다음주라도 디비전도 이어서 합시다 주말은 히트맨 나오니까 아시겠죠? 우리 그래도 저기 스토리 또 평일날 깹시다 끝까지 엔딩 봅시다 여러분들 어 엔딩 보자고요 다크존도 한번 다녀 그럽시다 또 게임 일주일만 지기면 아까우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스터즈님 겜클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스카이프 끄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에서 많은 좋아요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많이많이 눌러주시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조많은 들어가시면 구독하기 누르실 수 있습니다 조많은 유튜브에는 3500개가 넘는 비디오게임 등 영상들이 올라가있고요 어 다양한 뭐 공략 게임들 많이 올라가는데 본편 자체를 편집해서 올립니다 뭐 1편부터 20편이든 1편부터 30편이든 어떤 게임도 다 편집해서 올리고 디비전도 편집해서 올리기 때문에 재밌게 더 유튜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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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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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